안녕하세요. 쌍맘입니다. 드디어 어린이집 추석 행산날 아침. 특별한 날 등원 준비는 다른 날보다 준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급해지는데요. 과연 진둥이들은 지난번에 구입한 한복을 거부하지 않고 잘 입었을까요? 그럼 즐감하시고 어머님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. 왜? 아예 있어? 진성아 치료해주네. 자, 우린 집 치과하자. 우리 집 치과하자. 어, 저거 타는 거야, 엄마가. 일로와. 엄마한테 안 줘. 어떤 거? 엄마한테 안 줘. 진성아, 여기 사야지, 엄마 치과하지. 아, 너 컵 빠질러 간 거야? 응. 진성아, 좀만 기다려. 진성아, 진동이 찍찍 찍찍 하는 거 봐. 아아. 아이고. 아, 벌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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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. 아, 벌레, 벌레, 벌레. 아, 벌레, 벌레, 벌레. 자, 마지막 한 번 더 하고. 음. 음. 됐어. 빨리, 진우. 자, 진우 우르르트해서 여기다 뱉어. 여기다 뱉으면 돼. 그래? 아이고, 산에 걸렸어? 쩍쩍쩍. 근데, 뱉어. 많이. 많이, 많이. 엄마, 구나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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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어? 구나, 오른쪽? 유리. 이리 물들어갔어? 많이. 애들아, 나가자. 물이. 발 닦고. 발 닦고 이리와서 만세 만세 진서도 만세 이리와서 만세하고 가야지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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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도 벗어 안세 LIKE 이런 억 questioned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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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더 몇 뭐 엄마 엄마 가자 이리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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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어 그거 있어? 그거 놓고 나와야 돼 두고 나와 두고 나와 진우 이리와 진우 깎고 가자 가자 우산 짜자자 왜 왜 오늘 진우 이걸 하고 있어 어? 참 멋있었지 엄마 이거 올려줘 응 안ня냠냠 안념봐 안념봐 바지 바지 왜왜 안 입어 지금 진서로 이리와 진서로 이리와 진서로 입자 응 앉아 옳지 엄마 이 할거야 거기 아닌데 옳지 이 하려면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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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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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야 이거 먹는거야 이제 이게 짜고 짜고 진서로 진서로 우리가 다 입었어 진우만 입으면 다 같이 나갈수있어요 우와 진서 엄마가 진우야 얼른 와 엄마 가서 입혀줘 진우여봐라 지금 진우야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 진우야 앰뻔 한복 입고 빨리 와 누구 기다리고 있어 진우야 여기 남아주면 못가자 진우야? 얼른 입고 가자 빵빵 빵? 일어나서? 일어나서 잠깐 일어나 일어서라 정진우 누울거야? 응 누구부 왜왜? 땡땡땡땡 엄마 이거 뭐야? 목걸이 옷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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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 쑥 쑥 쑥 손 어딨어? 앗 이거보다 여기를 묶어줘야 해 손 많이 차려 엄마 꼬꼬꼬꼬꼬 코 나왔어? 응 손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해줄게 다그게 엄마 꼬꼬 소매를 더 걷고 싶어, 진우야? 응 응 TEX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잡어 줘 응 자 엄마 꼬꼬꼬꼬 애꼬꼬꼬꼬꼬 에꼬꼬꼬꼬 너라이거진 너라 가자 드라이게 누나방이 있으니까 가자 너라이거진 하자 너라이히 너라이거진 생각 너 여기 gute 너는 거야 진우야 여기 거울 봐 봐봐 우리 신아 얼마나 멋있게 변화를 봐봐 이거 지잉해봤지? 응 응 응 파이팅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자 고기도 쓰기는 못해 응 응 거울라 봐 잠깐만 거울라 봐 엄마 안 돼 응 있어 있어 자 진사 일로 와봐 오빠 앉아 앉아 응 그렇게 하고 있어 잠깐 응 자 진사도 거울보고 옳지 응 응 오 꽂아놔 누나 꺼 꽂아 놓으세요 아빠 아빠 엄마 이거 하나 바르고 고기도 하고 이거? 머리 예쁘게 되려고 바르는거 이거 만지면 안돼 지금 이쪽으로 와 옳지? 책 책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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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가방 가지고 나가자 우리 아이 예쁘다 마음에 드세요? 자 진우 여기 앉아봐 진우도 이거 바르자 앉아서 엄마 해줄게 거울 보고 앉아야지 거울 보고 앉아야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진상아 안보여 에이 일부러 그러지 진아 기다려봐 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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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이 진우 진우 근데 ㅋㅋ ㅋㅋㅋㅋ 좀으로 없는데 이라감봐 이제 마 при집사 아이스크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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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와 이쁘다 자 진호도 씻자 김치 김치 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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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엄마 옷만 입고 나올게 응 기다리고 있어 이거 이거 진성야 자꾸 신발 손으로 바닥 만지면 지지야 지금은 엄마가 심겨줄게 응 가자 남친아 이거다 가자 아프다 아프다 야 shortages 한글자막 by 한효정